다음은 바로 희연! 지연!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올라왔어요. 지연아 올라왔어. 오빠 올라왔어. 올라왔어. 나 올라왔어. 야 200이다 200. 아 잠깐만. 아 잠깐 온다. 왜? 아니 잠깐만. 아니야. 아니죠? 우리 올라와서 그렇죠? 아니야 아니야. 자 올라왔어. 오빠 뭐가 올라왔어? 빨리 올라왔어. 자 준비! 바로 시작! 하트 끝에! 하트 끝에! 다리를 올라와! 희연이 좋다. 희연이 좋아. 지영이 춤춰야 되는데. 지영이. 지영. 희연이 지금 원숭이야. ending. 하트 끝에! 마지막 칼라 빨리! 오오오오오오오! 발을 좀 내려. 발을 좀 내려. 발을. 발 날아. Prime. 마지막 칼라 빨리! 발을 좀 내려. 발을 좀 내려. 발을 좀 내려. 발을 좀 내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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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영이가 춤추는 시간에 갔다 올게요. 음악과 함께요. 퍼프다 퍼프 퍼프.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. 아니. 아니. 걸그룹인데 정말 이렇게. 사진을 다 이렇게. 보통 이게 춤을 추게 되면. 깜짝이야. 가장 자기 체중의 적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. 이게 중력이 가해져가지고. 잡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앞에 부분이 계속 6, 7에서. 5, 6, 7. 4를 못 봤어요. 봤어요? 오케이. 자 다음. 얻어보니까요. 다음은 바로. 쏘리. 나르쇼. 시작. 오. 어때? 나르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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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프개가 그렇게 무섭던가요.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. 오케이. 아.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. 오케이. 아. 자 써니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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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드리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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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오. 오. 긴kraft. 몸무게 다 나왔으니까 내려오시면 됩니다. O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잘 금 4가 살짝. 정말 4가 살짝 살짝. 살짝 살짝. 살짝uyorum 나오는데? 사 lamp 1송이가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? 뭐라고요? 제가 왜 이렇게. 이arsa 지훈이가. 무난히 예민한 거 보니 42킬로입니다. 이 사람 몸무게도 어떻게 된다니? 60! 60! 오! 67! 67까지! 지영이는 767이야. 3대 70! 지금 3대 0이에요. 너무 재미가 없네요. 뒤집기 한 판 걸어드려요? 4점 걸고, 4점 걸고. 4점 걸고? 저희가 호명하는 사람이랑 같이. 그러면 신영 대 본인이 선택한 분과 한 번. 네. 오케이? 지영이 싫지? 지영! 지영 대 신영! 한 번 뛰어서밖에 없대요. 네? 좋습니다. 지영아 파이팅! 네! 지영이 제발 부탁할게요. 올라가 드리겠습니다. 서주시면 됩니다. 언제예요? 네! 서주세요. 서주세요. 언니 도와줄까요? 너무 높다. 준비! 잡으면 되죠? 아, 잡으면 안 돼요. 손 내면 안 되고요. 자, 지영이 손.